이 음악만 들으면 왜 라라랜드가 자꾸 생각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라라랜드틱한 음악과 함께 또 아주 싱싱하고 젊은 청년들의 상큼하고 신선한 시각으로 정치를 한번 우리가 느껴보는 그런 순서인데요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은 비웃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자학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여의도 청년 전치 진짜 찐 청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비웃은 게 아니라요 비웃었어요 상큼한 이라는 단어를 듣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도 상큼한 게 없어가지고 그게 좀 서글퍼서 웃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그렇게 뭐 속이 없는 얘기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상큼하게 합시다 그럼요 올림픽 얘기하면 좀 상큼할 수 있는데 근데 올림픽이 생각보다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제 주변은 되게 반응이 좀 그래도 뜨겁던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테레비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OTT나 아니면 포탈에서 이걸 중계를 해줘야지 좀 젊은 사람들이 보고 저걸 하는데 안 해주니까 그거 돈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것이 총 중계료? 네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하이라이트 쇼트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진득하게 TV 다 켜놓고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궁 같은 경우에는 10점에 맞는 것만 보는 거군요 네 이렇게 딱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딱 돌여보면서 겨냥하고 이런 건 안 보고 아휴 근데 이 정치도 좀 쇼트 중심으로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이미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네 자 대통령실 제2부석실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만들어야죠 근데 좀 듣지 않았어요? 이게 또 야당에 강력한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2부석실을 설치하지 않은 거는 맨 처음에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제 인선할 때부터 그때 제1과제가 그거였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뭐 대통령실 있었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때 제가 인사 담당이었어요 그때 제가 인사 막 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네 인사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3실장 8수석 체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의 전체 인원들이 한 480명 500명 정도 됐는데 구주공골이다 옥상옥이다 이런 비판이 많아서 슬림한 대통령실로 가자 해서 그때 정말 멘붕이었던 게 280명까지 줄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기능을 다 최소화하고 그 모든 인력과 실들이 다 줄였거든요 그 일환으로서 대통령실의 이제 제2부석실도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부석실에서 함께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맨 처음 만들었던 게 1실장 5수석실이었는데 현재 보니까 3실장 또 7수석실까지 됐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정수행과 또 대통령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고 저는 이번에 큰 의미를 두고 생각하는 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요구한 부분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한 부분은 한결같았습니다 수사 똑바로 해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에 응하면서 응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방 실물을 어딨냐 하는 걸 이제 가방을 냈고 그리고 이제 제2부석실 설치해라 이제 설치했고 저는 그 다음 스텝은 이제 법적 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사과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2부석실장이 잘 대응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 사과를 하려면 본인이 직접 했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좀 빠르게 그런데 지금 좀 그런 거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대리가 변호인을 통해서 사과한다라는 거 사과라는 건 항상 어쨌든 사과의 주체와 대상이 면대면이 되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동감하는 바고요 사과에 대한 말씀해 주신 거에 격하게 동의하는 이유가 이게 뭐 비둘기한테 이제 다리에 쪽지 이렇게 끼워가지고 날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민들 앞에서 직접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고 또 직접 이제 육성으로 사과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비공개 검찰 조사에서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변호인이 전한 거잖아요 그런 형태가 굉장히 좀 너무나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과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과로서의 의미를 전혀 갖지 못했다라고 보고 이 제2부석실 설치는 저는 일단 환영하는데요 그런데 뭐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설치하는 것은 다행인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께는 어떤 보좌할 수 있는 비서들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레드팀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은 함부로 만나시면 안 되고 이런 분과 사적으로 이렇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일정 정도 공적인 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컨트롤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팀을 만드는 것과 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본인과 정말 친밀하고 그냥 편한 사람들로만 채워서 일종의 그냥 심기 경우만 받는 형태라면 안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야 그 아이디어 좋네요 레드팀 이거 이거 지금 진짜 전 대통령실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없었죠 이승원 위원장께서 그 뭐죠 대통령 행정관 대통령실이 계실 때 모두가 다른 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사과 얘기가 나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심경을 전한 변호사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본인은 그 사과를 대신 전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전할 위치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협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본인은 변호인으로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일로 조사받게 돼서 송구합니다 라고 하는 심경의 전달이었고 따라서 그런 내용은 조서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는 뭐 사과를 대리해서 했다 대신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고 저도 그런 부분에 만약에 사과가 있다면은 직접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리사과로 퉁쳤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2부석실 설치가 되면은 제가 정말로 이번에 좀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게 제2부석실장으로 장순채 비서관이 임명이 됐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고 정말 인품적으로나 일처리 능력으로나 평판으로나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뭔가에 대해서 잘 보이거나 돋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정말 문제를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인선 자체가 좀 기대를 하게 만들고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대응하고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은 품게 됩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제2부석실이 그렇다면 첫 번째로 기획해야 할 일은 저는 뭐 여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심기경호 이런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앞에 사과할 수 있는 그 사과의 장면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레드팀이라는 게 사실은 직언할 수 있는 참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 이런 것들이 제기될 때 김건희 여사 당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옆에서 이렇게 껴안아주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여사께서 하신 행동 중에 이러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그때 당선 직후라든지 이럴 때 논란이 됐던 이유가 결국에 같이 데리고 다니거나 동행하는 분들을 봤을 때 본인과 같이 회사에 있었던 분들이라든가 아주 사적으로 오래된 인사들 이런 분들이 주를 이뤘고 약간 우려되는 지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2부석실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인적 구성을 하실 때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주 면밀히 보면서 여러 의견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2부석실이 일찍부터 있었더라면 명품백 사건 같은 거 안 일어났죠 그럼요 그게 좀 그래서 만시지탄이라는 얘기가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은 임명을 해야 되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특별감찰관 야당에 협조해야 돼요 그렇죠? 국회 추천이 있으니 그 안 되면 민정수석실이라도 지금 현재는 아마 그 기능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 대통령 친척관리 일단 거기에도 그 기능을 부여해가지고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대통령실 입장 보니까 뭐 명확하더라고요 추천해주면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회가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야당이 협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 무조건 그냥 야당 추천 인사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건 이루어지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냥 정말로 이 부분도 우리가 특검에도 제3차 특검 나오는 것처럼 국회가 추천해야 하지만은 국회 이외의 기간이라든지 변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함께 여야가 합의해서 좀 이렇게 추천하는 형태로 간다면 저는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임명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 추천할 거예요? 민주당?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되는 지점은 어쨌든 공수처가 있는데 공수처와 기능이 조금 중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임명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거나 이럴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과거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저희는 이런 문제가 없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공수처를 만들었고 공수처를 출범시킨 정부로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그런 감찰 기능 이런 부분과 좀 겹친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공수처가 지금 역할 제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의 구조로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제가 인터뷰를 좀 들었었는데 이제 윤건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공수처가 해야 하는 역할인데 지금의 공수처로는 조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적 충원을 해야 된다 인력을 좀 더 채용을 하고 그리고 좀 더 공수처의 힘이나 그 기관 자체의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듣죠? 네? 우리 방송 오늘만 듣죠? 아니요 평소에 웃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 찔러봐야 돼요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부속실도 만들고 다시 이제 특별 감찰관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렇게 상통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했던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혹과 문제들로 국정이 꽉 막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가는 수순 조사에 응하고 가방이 나오고 제2부석실을 설치하고 사과하고 이 흐름의 패턴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동훈 지도부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덜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제 이제 또 전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근데 다 만나가지고 그게 뭐 10분 만났다 1시간 반 만났다 이거 가지고 근데 그거 1시간 반 맞는 게 맞는 왜냐면 공식 라인에서 1시간 반이라고 했으면 그래야죠 그 10분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공식 라인에서 나온 그 1시간 반이 맞는 것 같고 제가 금요일 저녁에 보통 이제 전날 전날에 이제 다음날 당 대표와 주요 인사들 일정이 공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와 당 전체의 일정이 그냥 통상 일정으로 박혀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당 최고위가 월목에 있고 원내대표회가 화금에 있으면 수요일에는 뭔가 대회 활동을 하던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쫙 있는데 왜 아무 일정도 없지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미 만나기로는 그러면 그 전날부터 그게 조율이 된 거고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동훈 대표가 일정을 전체 비워놓고 그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비서실장 만나러 갔다가 그냥 인사차 갔다가 오랫동안 만나고 혹은 10분 만나고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을 만나는데 뭐 강귀를 한 번 만나볼까 이런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전날부터 준비가 됐던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안건들에 대해서 그냥 허심터내하게 얘기하면서 한 시간만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게 서로가 하나씩 좀 주고받은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정책의 의장 인선을 두고 친융계 쪽에서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한동훈 친한계에서는 대표가 바뀌었는데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 버티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종의 좀 신경전이 있었고 그건 사실 당직 인선이라는 그 표면적인 이유 이전에 당내에 어느 정도 세력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뭐 최혜병 특검법을 두고도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보면 어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부분들과도 여러 가지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보면 또 시도지사 협의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압박하려는 분들과 한동훈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분들의 신경전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서로가 좀 한 발씩 물러난 태세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만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당직 인선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에게 깔끔하게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키를 주신 것 같은데 다만 그렇게 무언가를 내어주면서 무언가는 반드시 지켜달라고 했을 텐데 그 지켜달라고 한 것이 뭘까 어떤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란이라든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당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책위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이동 의장도 그랬고 이게 바뀌면 자기가 상임하는 것이 관례였었거든요 보통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관례를 안 지키고 갑자기 인기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국회 이번에 상임위원장 정할 때 왜 법사위원장은 이 당이 정하는 게 관례인데 왜 관례 안 지키냐라고 막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가 관례를 안 지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지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당에도 계속 당부하는 게 딱 한 달 전 우리 당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 봐라 그때 민주당은 법과 원칙과 이걸 따지면서 힘대로 다 가져갔는데 우리는 관례와 전통을 지키자고 하면서 싸우지 않았냐 근데 지금 우리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당원당규에 있는 대로 임기 채워야 된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는 아니다 관례대로 하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누구의 편에 댈 생각도 없이 그냥 한 달 전에 우리 당이 했던 그 메시지 그대로만 두고 판단을 한다면 답은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역대 최근래에 있는 전당대회 중에서는 제일 높은 득표를 했으니까 물론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득표일이지만 거의 99.9 막 90.02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살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만둘 거라고 보세요 정정식 정책위의장 이분 성함이 참 발음하기는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정책위의장께서 자진사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좀 면을 세워주는 거죠 약간 자르는 모양새가 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래대로라면 말씀하신 대로 대표가 바뀌었으면 어떤 그 자리를 유지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거나 이러는 건 사실 좀 이례적인 일이었던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자진사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국에 정정식 의원께서 버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그냥 개인의 어떤 권력 의지나 권력욕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친윤 세력들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뒷배경 때문에 좀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닌가 어쩔 수 없이 버텼던 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번 이 대통령과 이 당대표의 비공개 회동으로 그런 부분도 좀 일단락이 되는 걸로 얘기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권성동 의원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책의 의정을 바꾸려면 직접 설득을 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설득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죠 오늘 일단 mbc 박문진 인사 9명 중에 6명은 어쨌든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 야당에서는 탄핵할 텐데 그럼 또 그만둘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가장 큰 과업을 지금 아무튼 뭐 성취는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과업은 뭐냐면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함으로 인해서 방송공용을 장악하기 위한 이제 야권과의 싸움인데 그럴 거면은 싸울 거면은 그냥 정말 처절하게 깨지고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탄핵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받아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임명된 방통위원장을 도대체 뭘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탄핵 사유가 더 궁금한데 탄핵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내고 견디면서 다시 한번 법원의 심판을 받아내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함이 심판받았을 때가 이상민 장관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결국 구대용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본인의 과업은 첫 번째 과업은 달성했고 그 다음은 오히려 이렇게 그냥 거기에 버팀으로 인해서 민주당과 이렇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통위원들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한 명과 대통령 임명직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야당 추천직 두 명 있고 그리고 이제 여당 추천직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네 명이서 그냥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오히려 어떤 방송 정책에 더 맞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루살이 방통위원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정해진 과업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방송장악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그런 롤로 본인을 정의를 했고 위에서도 그렇게 임명을 한 것 같고요 결국에 과업을 달성을 했으니 그 뒤엔 탄핵당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야당은 이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철저한 계산 속에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늘 이제 국회에서 보면 민주당을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이제 여당이 하는 얘기를 보면 맨날 그런 얘기예요 의회 독재, 국회에서 입법 폭주를 한다 여당 없이 여당이 자리하지도 않았는데 회의 열고 상임위 열고 다 법안 처리하고 통과시킨다 이러지 않느냐 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재라고 얘기하면 사실 지금 방통위의 운영도 독재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방통위의 구성을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서 그동안에도 그렇고 그동안 70여 건을 주요한 사안들을 의결을 해왔고요 이번에도 이 2.4 선임 절차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지금 비공개로 이런 회의들을 열어서 처리를 하는 거고 지금 꼴랑 2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진숙 그런데 야당은 왜 추천을 안 해요? 아까 제가 윤건형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런데 저희가 일단 과거에 최민희 의원을 추천을 했었을 때 그때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기다린다라는 명목으로 대통령께서 임명을 몇 개월 이상 미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야당이 뭘 추천하고 말고 그런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오직 여당 위법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추천을 해가지고 국가기구니까 위법 상태를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의문인 것이 과거에도 저희가 최민희 의원 추천했을 때 대통령께서 어떤 특정한 이유를 대지 않고 몇 개월 이상 미루면서 방통위 구성 자체를 어떻게 보면 여당 편향적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런 면에서 좀 투쟁을 해왔던 것이고 어쨌든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두 명이서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했던 그 두 명이서 이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냐 저는 이거야말로 독재고 언론 장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최민희 후보자를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해서 빨리 임명해줘라라고 했는데 그때 이미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하고 대통령 임명직 한 명 두 명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최민희 위원은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방통법에 의하면 관련 유관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위원은 그 전에 관련 유관기관에 상근부회장을 했습니다 무려 연봉이 1억 7천이었고요 그 상근부회장직을 하는 중에도 민주당을 위해서 방송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위해서 방송 활동 한 거 뺀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ICT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이 그 유관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 상근부회장을 하고 바로 올 수 없던 거였죠 그때 민주당의 전략은 뭐였냐면 우리가 받아들일,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최민희 카드를 내놓고 이거 못 받으면 우리 추천하지 않을 거야 했던 이유는 어차피 방통위는 2인만으로도 협의가 가능하고 그리고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넣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통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방통위원장 후보를 아무 사유도 없이 탄핵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방통위를 정체시키고 영명으로 만든 거에 원제는 민주당에게 있고 최민희 위원장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이 법적으로 해석했을 때 부적격자다 이렇게 많이들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때 실제로 법제처에서 부적격으로 좀 판정을 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던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최민희 의원께서 정정보도 신청을 했고 최민희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법제처의 입장은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판정도 나오기 전에 사실은 대통령께서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리겠다, 법제처는 계속 검토 중이다 이렇게 장시간 사이클이 돌면서 최민희 후보가 당시에 그냥 자진 사퇴를 하게 됐던 배경이 있었던 거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는 지금 이렇게 방통위가 어떻게 보면 이 5인 하비츠 기구가 2인 기구로 운영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저는 좀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이진숙 후보자가 그렇다면 이 방통위원장으로 과연 적격자였는가 이 부분도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그렇고 보면 과거에 노조탄압 의혹도 있었고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대착오적인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 또는 극우적인 인식에 동조한다 또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음모론적인 시각에 본인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이런 부적격자를 지명하고 그리고 결국인 임명까지 강행한 이런 정부의 행태가 굉장히 문제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오늘이나 오늘은 좀 늦었죠 내일 정도인 다시 한번 탄핵이 또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는지 지켜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행정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